인천시 교육청은 학교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학교 자치실 구축 학교를 350교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올해 장도초, 성남중, 연수여고 등 학생자치실 19교, 교사 커뮤니티실 20교, 학부모 커뮤니티실 13교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학교는 학교 자치를 위한 공간 활용과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 도전과 특검의 학교에서 그의 학교를 선정했습니다.